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? 구독했어? 구독.. 나 안 했어? 내가 했어? 나도 안 했어 안 했지 안 구독해라 아니, 얘네들은 아직도 구독을 안 한 거야? 예! 신발 그느라 너네도 구독해! 참깨구리도 많네 츄자언니 트젠이니까 네, 트젠이에요 저 미용실 안 다녀요, 제가 해요 남자들이 자연성 여자보다 사실 세심한 NSK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요 참, 360도로 잘 돌려가면서 까네, 그쵸? 응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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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님 잠시만요 이게 내가 지금 졸리 립을 발라놔서 뻥튀기로 했어요 어.. 하.. 어머.. 박치안님.. 아.. 이거.. 혹시.. 이거 혹시 누가 보내신 거에요? 이거 누가 보내신 건가? 이거 보내신 분 혹시 계신가요? 목걸이가 왔어요. 다 먹었어요. 이거 지워볼께요. 이거 봐봐요. 이렇게 왔어요. 목걸이. 예쁘죠? 나 안 돼. 나 안 돼. 이렇게 몇 개가 왔어요. 나 언니 생선식 사러 갔잖아. 그러니까 내가 다 뽑아. 아, 다 뽑는 거죠? 우단 바라 극님아 내가 진짜 앨범 내면 열정 살래요? 화끈거리는 정도가 박하사탕을 입술에 발라놓은 느낌이에요 불쌍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가 앨범 내면 진짜 살 거예요? 진짜 사는 사람 있어? 그럼 내가 고백해볼게 한 100장만 발려돼요 그 정도 짱은 청양고추를 입에 바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단 바라 샤크라님은 10장 사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25장 아 맞네 트로트로 하나 낼까? 심각하게 고민해볼까 그 사루비아 이런거 리메이크해서 아 사루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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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주니까 떠나는 너는 이런거였잖아 아 사루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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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맥에 사루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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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ай궁 어 머!! 백장사는 사람도 있다 내 앨범을 ㅇ-ㅇ 어ography 왠일이야 그래. 사실 마이크 잡으면 신자가 빠지는데. 앨범은 제승이에요. 안 할래. 안해. 막상 극장 산다는 사람도 안 살걸. 퓨츄런니 이따 오실 거예요. 완전 팬인데. 패팅이 왜 이렇게 빨라. 츄팝 추단의 눈밑 팀은요. 눈 밑에 힘을 그 성형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. 눈 밑에 힘을. 정말 우울해 보이고 싶으면.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병원이 있고. 아니면 적당하게 순해지고 싶으면. 커피 마실래? 나 커피 있어. 적당하게 순해지고 싶으면. 내가 추천하는 병원이 있고요. 있어요. 그걸 잘 알아야 돼요. 진짜 우울해지고 싶으면. 이만큼. 오 선불. 괜찮다. 짠. 최인의 Nhième. 제 Skin if you don't have a big restricted couple of times. 한 명이 많Maizu. 눈 밑에 쎄 보이고 싶은 면은 유명한 것 같아요. 쎄 보이고 싶다는 건 이렇게 눈꼬리를 올린다는 얘기죠. 맑은데 그런 수술을 왜 해요? 최원님 너무너무 감사해요. 말씀이 너무 온투피스예요. 내 안인 이거는. 요즘에는 다시 부과는 수술은 없어요. 우울한 눈은 싫어요. 우울한 눈은 싫으면 가로수숭이가 가서 살짝 밑으로 매직트임 하시면 돼요. 오블레스님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국가고시를 하고 오세요. 유튜브는 계속 하니까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하고 기분 좋은 마음에 19날 날 수 있어요. 남이 풍도 좀 쏘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괜히 우리 때문에 떨어져가지고. 가격은 아직 이전이에요. 그 국가고시 괜히 떨어져가지고. 우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또 괜히 핫풀이 하지 말고. 합격하고 풍 쏘고. 기분 좋은 마음에 여유를 즐기는 그게 나은 것 같은데. 네. 네. 곤지님 안녕하세요. 가영님도 안녕하시고요. 노래만 하지 말아달라고요? 오. 졸리리카기는 그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추자차에 보면 피로시맛일 거예요. 피로시맛. 그. 이게. 또 안 하려고 들다가도. 또 입고 나온. 그 차.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음. 역시 옷은. 내가. 마음에 드는. 내가. 내가. 초이스를 좀 잘하는 것 같아. 내가 정말. 초이스를 잘하는 것 같아. 그죠? 그. 뭐. 어디 입었던 옷이냐. 이런 원피스 같으면. 내가 직접. 초이스를 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. 이쁜데. 그. 내가. 여러분한테. 이게. 팔 목적으로. 물건을 해온 옷들을 보면은. 뭔가 모르고. 2%씩 부족해요. 음. 공 Freedom. Or. upl то. 오빠. 어디 니. 고민했는데. 제가. 무슨 일이 있어도. 한 달 동안. 살이 시키러 빼야 하는데. 빼더라도 날씬이 아니라. 통통이에요. 한 번 빼보겠는데 다시 그렇게 죽게 살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 괴롭네요. 한 달 안에 10kg. 와.. 빡센데. 가능은 해요. 사실 가능은 한 일인데 빡세죠. 식단이랑 운동이랑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. 신창원 티셔츠.. 아니 그 신창원 티셔츠 별로 안 입었나 봐요. 여러분은. 신창원 티셔츠 어땠니? 신창원 티셔츠 어땠니? 다 내 스타일 아니에요. 내 스타일 아니에요? 어.. 김현희님. 저 실제로 봤어요. 언니 저 쇼핑몰 오래 했어요. 도움을 드렸을 때 도와드릴게요. 어머 칼라스님 감사합니다. 이 타이밍에 구독 좋아요. 맞아요. 저희 구독을 좀 확인해 봅시다. 10만.. 10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공연한다고 했잖아요. 음.. 우리 구독을 좀 살펴볼까요? 안녕. 음.. 저희 구독자가 7만 9천 2백 5십 6분이예요 근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이 40%가 구독자하고 60%가 비구독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분 1,100분은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거에요 서연자님 제 몸이 10개 다녀고 다 없을 걸 다해 방금 구독을 누가 한 명 했어요 누구지? 256명 됐어요 262명 구독 좀 해봐요 구독 1,2,3 와 276명 오 또 3명 오 오 오 287 허 290 봐봐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저희 구독자거든요 지금 현재 구독자에요 짠 오 오 아 심장마비 아 아 오 웬일이야 79301 하나 둘 셋 오 또 3명 어 어우 오 어떻게 어머 왜 점점 올라가 카운더 어 웬일이야 어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웬일이야 뭐야 어 아 2권 누르면 안 돼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구독이 안올랐어 오 한 명 더 또 내려갈까봐 조심스러워 뭐야? 또 내려갔니? 아 시바다 좀 정한가? 아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보다 어 어머 다물 뻔했어 진짜 다물 뻔했어 여러분 룰리얼루다가 아 진짜 다물 뻔했어요 새로고침하기도 무섭다 아니 왜 왜 아까 320명까지 갔잖아 왜 갑자기 취소했는데 아까 분명히 320명까지 갔잖아 나 지금 밀당하는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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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장추다 방송에 저는 추자 유리련입니다 여러분 문 질착과 채우장과 구독은 질착과 채우장과 구독은 질착과 구독과 질착과 추천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어요